오늘 좋은 작곡밥으로. 오늘은 오롯이 유일을 위한 날이잖아. 우와. 이거 문 여니까 지금 소리 났어요, 선배님. 무슨 소리. 진짜? 이거 약수통을 여니까 가스가 푹 세네. 대박. 우와, 또 이런 게 있었네. 넣어봅시다, 물을. 요기를. 그리고 이 작곡밥에다가 이제 비직국을 만들 테니까. 비직국 금방 만들거든. 희원아. 네? 이거 하는 동안 희원이 너하고 유이가 여기 옆에 식당 있거든? 거기서 나무를 12가지니까 그걸 보고 넉넉히 좀 달라고 그래.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 꼭 외워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이거 금방 끝나니까. 가자. 김 Palestáy 야, 맞 꽃아. 깜짝 놀랄 비직국 한번 끓여보자. 통비지에 어제 우리 먹은 소고기로 맛나게 보자. 야, 지훈이가 통이 확실히 크니까, 그치? 어떻게 이럴 생각을 하니? 어? 들기부로 살짝 볶자. 자. 볶아주세요. 고기 냄새 진짜 기가 막힐 것 아니야? 와, 고기 근데 진짜... 왜? 금지마, 금지마. 이런 비지찌개 먹어본 적이 없을 거야. 박동아. 네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먹은 음식 중에 너희 부모님한테 꼭 대접해보고 싶은 음식은 어떤 거였어?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녹음지 백숙은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거는 거의 뭐 정말 극기에 어머님이 40년 넘게 이것만 하셨어. 아... 이따 해주려고. 뭐였어? 포인트는? 같이 뒤집는다. 같이 뒤집는다. 40년. 너 장갑 껴 이쪽. 둘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딱 뒤집게. 아, 진짜로? 어. 자, 도전. 도전. 뒤집게, 도전.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정말 극비의 40년 비법이 들어가는 거라. 그 비법이 뭐라고? 같이 뒤집는다. 릇이야. 릇이야. 기억하고 있죠. 너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나 찾아올 거니? 가도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지 말라고. 바빠. 나오면 뭘 제일 먹고 싶어 할 거 같아? 나한테. 장면이 이거 좀 사주세요를. 뭐를? 누룽지 백숙 좀 해주세요. 야, 큰일 났는데. 청양고추 칼칼하게 좋아하니까. 와, 맛있겠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냐? 여기구나, 여기. 여기. 여기구나. 일단 잠깐만. 일단 내리고. 감사합니다. 배고프네. 배고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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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물 좀 사러 왔어요. 앉아계세요. 금방 가져올게요. 네. 여기 되게 유명한 데 같아. 음. 아! 벌써 나왔어요? 우와. 대박. 12가지. 이야. 기가 막히구나. 우와. 우와. 맛있다.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원래지. 여기가 원래지. 천 고지 이상에서 보라색 꽃을 피우는 원래지 나물이에요. 그냥 나물 먹으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독을 뺀 다음에 먹어야지. 네. 설사하고 어지럽고 그래요. 얘는 부지깽이나물. 네. 부지깽이. 부지깽이. 다레순. 취나물. 피나물. 참나물. 아이들. 눈괴승마. 눈괴승마. 그다음에 얘는 산갑. 곤드레. 얘는 두루비고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다음에 곰치. 곰치. 얘는 오가페. 이게 오가페. 원래지 부지깽이. 추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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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치. 참나물. 추나물. 원래지 부지깽이. 다레순.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배님. 다 해왔어 이제. 자 선배님. 해보세요. 하나씩 하면 돼. 얼레리. 얼리지. 얼레지. 아아 다시 알겠어 이제. 야 이거 진짜. 얼레리. 얼레, 얼레리. 얼리지. 얼레지. 얼레지. 부지깽이. 다레순. 야 너도 외우는 거야. 너와 나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적어가지고. 그래. 정답이 있거든요 선배님. 그러니까 너 이거 안 보고 너도 외우는 거야. 나만 시켜. 얼레지. 얼레지. 부지깽이. 다레순. 다레순. 부지깽이 다레순. 얼레지. 얼레지. 부지깽이 다레순. 피나물. 피나물. 곤드레. 두룩. 두룩. 가자.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저장 안 해도 돼요 선배님 그럼? 저장해. 죄송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끊은 거 봐. 저거 봐봐 저렇게 끊어야 돼 보글보글. 이제 들어가나요 비지. 와. 비지 많이 했어 일부러. 와 맛있겠다. 일단 뭐 좀 더 끓여야 돼 비지가이. 내가 먼저 먹을게. 자 먹어봐. 오. 오 지금도 맛있다. 지금도 맛있어? 그치? 야 우리 막둥이 진짜. 비지가 들어가야 좀 고소해지는구나 콩 맛이 있어서. 저희 왔습니다. 어서 와. 딱 맞춰서 왔다. 선배님 이렇게 열두 가지. 우와. 이름 다 외웠지? 네. 형 이거 껌이지 뭐. 그냥 뭐 보자마자 다 아는 나물이라. 내가 물어본다. 눈에 쏙쏙 들어와. 알았어 내가 다 물어볼 거야. 와 이게 뭐야. 와 비지 또 나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많이 했네 형. 어 진짜 많이 했어. 와. 진짜 많이 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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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지 부지깽이. 올레지 부지깽이. 올레지 부지깽이. 올레지 부지깽이. 다레순. 지금 유희 굉장히 긴장했어요. 이거 열두 개 다 외우느냐고.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왜 우리 까먹어 빨리 해야 돼 빨리 물어봐. 이렇게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어디. 여기. 올레지 부지깽이. 올레지 부지깽이. 다레순. 다레순. 피나물. 피나물. 곰치. 참나물. 참나물. 요희는 처음부터 아는 거라며. 이거 삼각. 삼각. 곤드레. 곤드레. 이렇게. 됐어. 형. 나는 원래 아는 거라서 외울 필요가 없었고. 유희가 지금 이걸 갖다 외우느냐고 내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끓는 것 같은데요? 밥 퍼서 가져갈까? 퍼야지. 자. 작곡밥을 유희를 위한 작곡밥을 내가 한번 보겠어. 밥 색깔 봐. 대박. 어? 우와. 팥이야? 팥도 넣고. 이야. 정말 모든 게 건강식이다 우리는 진짜. 아, 이거 봐. 기가 막히구나. 이거 한 조각씩 먹어봐. 먹어봐.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거 먹으면 100살. 되게 고소하다. 완전 고소하지. 고소해요. 밥이 갈수록 돼야 돼. 완전. 좋았어. 시원아 이거 갖다 놔. 후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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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어. 선배님 많이 드세요. 깜빡했다. 자, 그릇 주세요. 와, 비지또 나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많이 했네요. 와. 진짜 많이 했어. 자. 여기에 약수 넣었어, 약수. 대추도 넣은 거 아니야. 유희가 딱 네가 원하는 웰빙 음식. 어우, 맛있는 거다. 이야, 정말 모든 게 건강식이다 우리는 진짜. 자, 유희부터. 와. 진짜. 진짜. 아, 이거는 너무 맛있어. 기원이. 네, 네. 내 동생. 아, 저는 이게 진짜. 제가 그 뭐냐. 이게 뭐라 그래? 비지. 비지. 이거를 제가. 남을 외우느라고 이걸 까먹었네. 박수기. 내가 일부를 막 많이 시키는 거야, 까먹으라고. 남을 외우느라고 비지를 까먹어. 잘 먹겠습니다. 어때? 칼칼하니 괜찮지, 일부러. 얼큰하고. 네가 유희가 좋아한다 그래서. 어우, 너무 맛있어. 어우, 이건 뭐. 비지가 진짜 최고예요. 음. 안감해. 어때? 음. 그리고 여기 비지에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넣었어. 여기도 막 소고기 들어갔네. 음. 형, 비지가 형 진짜 예술이다. 음. 유희가 딱 네가 원하는 웰빙 음식이잖아.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다. 정말로 다. 아,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너무. 야, 그런데 유희 너 진짜 잘 먹는다. 나. 밥도 너무 고소하고 나물이나 처음부터 하나씩 먹어볼까? 이름 외우면서? 아휴, 선배님 저는 이제 끝난 거 같아요. 야, 나물 갑시다. 자. 자. 선생님 잠시만요. 이게 방향이 있어. 아, 됐다. 자. 갈게요. 선배님 이게 얼레지라는 건데요. 얼레지 먹어봅시다. 그렇지. 얼레지. 이게 청구지에서 있대요. 그래서 이게 독이 먹으면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약간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독성을 싹 빼고 해야 된대요. 자, 얼레지 먹어보고.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다. 자, 다음 거. 이게, 이게 부지깽이. 어, 부지깽이? 네, 이거 부지깽이요. 우리 불집힐 때 하는 게 부지깽이 아니야? 맞아요. 먹어보자. 부지깽이. 드셔봐. 그리고 이건 약간 질긴 맛에 식감으로 먹는. 자, 부지깽이. 이건 뭐야? 잠깐만요. 얼레지 부지깽이. 피나물, 취나물. 곰치. 선배님 이게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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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이게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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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치를 또 이렇게. 와, 정말 부드럽다 곰치는. 자, 다음 거. 이게 곰드레. 그렇지. 곰드레. 막막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건 곰드레밥. 이건 달의 순. 그렇지. 이게 그냥 친함. 이게 친함. 이게 친함. 이게 친함. 이게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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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룩 두룩. 근데 모든 나물이 진짜 부드럽게 묻히셨어. 그치? 네. 살짝살짝 다 다르다. 다 달라. 이거 비벼먹고 싶다. 이거 비벼먹고 싶다. 자, 그러면 비벼. 이런 거. 좋아. 야, 정말 모든 게 건강식이다, 우린. 진짜. 선배님, 참기름 조금만 더 넣을까요? 그럴까? 조금만. 손이 야무져. 여기가. 밥을 비벼 놓고 이런 말 하기 할까? 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자. 음,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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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 먹었다. 완전. 너무 배불러